뚜벅둘이 이녀석이랑 조금만 치고 마무리 고정을 좀 하고 혼났다 뭐..뭐 한다고요? 이거 좀 마무리 좀 하고 이거부터 처음부터 하고 대면은 좀 쉐이프도 좀 하고 쉐이프도 핏는데 그거 너무 쉬운데 오늘은 큰일 났는데 은 1차 2차 1차 2차 2차 3차 1차 1차 2차 2차 1차 2차 2차 1차 아 또 바로 먹는 건가? 1차 1차 2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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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시만 이게 하나 치고 맞고 하는 거 맞고 하는 거 오케이 For alright 어? 남펀어 아 잠시만 아 들어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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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펜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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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네 아 내 춤이 그렇구나 따따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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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따 치고 이거구나 아 다시 다시 아 진짜 되게 생각해놔야지 어 잠시만 하나 하나 아 야 에헤씨 아 아 하나 하나 둘 오케이 둘 하나 둘 둘 셋 너 너넌 계속 الد colin 어우 좋아조 좋아 두번째 Ayy 잘라 진짜 해주시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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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비 하나인데 지민이 형 갔나... 갔나보네 태권도 교륙이 하자고? 태권도 교륙이 하자고? 아... 태권도 품띠야 조심해 당신의 새 머리만 마음대로 모아요 반마리가 너무 거슬려서 이렇게 잘라지롱 죽을 때 aucoup 금... 살 빼는 중 감사합니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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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